2장 6절 기울기에 대해서 해볼게 우리가 정비례 함수의 기울기라는 걸 얘기했지 여기서 얘를 기울기라고 불렀지 1차 함수가 y는 ax 더하기 b가 있으면 여기서는 얘를 기울기라고 부르는 게 아주 자연스럽지 전혀 이상하지 않지 그래서 1차 함수의 기울기는 1차항의 개수를 우리는 기울기라고 부른다 그러면 사실 1차 함수의 제일 중요한 게 기울기야 기울기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얼마나 기울어졌냐를 나타내 주는 건데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 어떤 점을 두 점을 지난다고 생각을 해보자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x1, y1을 지나고 이렇게 해서 x2, y2를 지난다고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y1은 이런 식이 성립할 거고 x1을 넣으면 y1이 나오고 그럼 같은 방식으로 글씨 작게 썼는데 x2를 넣으면 y2가 나오겠지 그치? 그럼 이 식 두 개를 연립해서 내가 a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식을 연립해서 a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식을 당연히 빼고 싶지 빼봤더니 근데 편의상 밑에 식에서 위의 식을 뺀다고 합시다 밑에 식에서 위의 식을 뺀다고 생각을 해보면 y2 빼기 y1은 a로 묶고 x2 빼기 x1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x1과 x2는 다를 거고 따라서 a는 어떻게 나온다? x2 빼기 x1분에 y2 빼기 y1이 되겠지 지금 뭐 한 거야 지금 내가 지금 한 게 뭐야? 연립일차 방정식에서 가감법 쓴 거지 대단한 거 쓴 게 아니라 그랬더니 기울기가 이렇게 나왔다 그치? 그래서 지나는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지나는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기울기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1차항의 개수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그치? 점 두 개가 주어졌을 때 1차항의 개수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고 그치? 이거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뭐랑 같냐면 그러면은 1차항의 개수랑 같은 거야 그치? 그걸 이렇게 구했다고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고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어떤 점을 찍 그러니까 x1, y1, x2, y2를 어떤 점을 찍든지 간에 항상 이 값은 일정하게 나오겠지 이게 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 그치? 1차함수에서 1차항의 개수라는 건 점 두 개를 어떻게 찝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점을 어떤 점을 찝어서 이걸 구하든지 간에 그 값은 항상 같게 나온다고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야 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서 자 잠깐 이거 하나만 해보자 자 6번을 봐봐 6번 6번을 보면은 6번을 봤더니 마이너스 2,3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 n,5가 있는데 이게 한 직선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점이 이렇게 찍혀서 2, 마이너스 2,3 2, 마이너스 1 n,5가 있다는 거야 이럴 때 이 m값이 얼마냐 라고 물었는데 이 m값이 얼마냐 라고 물었는데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선호하는 방법은 뭐냐면 요점과 요점을 잡아서 기울기를 구하든지 간에 요점과 요점을 잡아서 기울기를 구하든지 간에 이렇게 잡든지 이렇게 잡든지 어떻게 잡든지 간에 기울기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기울기를 구해봐 기울기를 구해보면은 얘 빼기 얘를 해보면은 분모에는 4가 오겠지 얘 빼기 얘니까 그 다음에 얘 빼기 얘를 하면 봐봐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3이야 이거 그러면 얼마가 돼 분자에 있는 게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근데 이거 어떤 실수 많이 해 얘에서 얘를 빼야 되는데 이거 음수 나오는 게 싫으니까 얘에서 얘를 빼지 어떤 친구들이 2라 그럴 거고 2도 아니고 3 빼기 마이너스 1 하면 4가 나오겠지 4라고 해도 틀렸다고 빼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일관되게 빼야 된다고 얘에서 얘를 뺐으면은 y도 얘에서 얘를 빼야 된다고 그럼 또 질문한 친구가 얘에서 얘를 빼면 안 돼요? 얘에서 얘를 뺐으면 y값도 얘에서 얘를 빼면 돼 일관되게 빼면 된다고 그치? 근데 아무튼 얘에서 얘 빼고선 음수 나오는 거 싫다고 또 얘에서 얘를 빼면 그건 안 된다고 그치? 그럼 보호가 반대로 나온다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알았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이제 m의 m이 포함이대로 기울기식을 세우면 얘 빼기 얘를 해보면은 m 빼기 2는 요거 빼기 요거 5 빼기 마이너스 2니까 6이 되겠지? 그치? 어 그러면은 아 여기다 써보자 m 빼기 2는 아 좀 빨리 계산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 동의하니? 얘랑 얘랑 같다 가면 이렇게 되지? 양변에 이거 곱해주고 그냥 좌변하고 우변하고 바꾼 밖에 없고 그러면은 m 빼기 2가 마이너스 6이고 이거는 뭐 트리비어랑 계산이니까 내가 좀 빨리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더하기 2 하면은 마이너스 4가 나오겠지? 그래서 m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된다 지금 내가 쓴 게 뭐야? 두 점을 어떻게 잡든지 간에 기울기는 바뀌지 않는다고 그걸 지금 써서 이 문제를 푼 거지 자 그럼 다시 개념 설명으로 가서 다시 개념 설명으로 가서 자 1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 자 종합을 한번 해보자 자 종합파 1차 함수의 그래프 y는 ax 더하기 b라는 애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첫 번째 정체는 뭐냐면은 y는 ax라는 애를 b만큼 끌어올린 거다 그치? 플러스 1을 하고는 플러스 b 하거나 아니면은 b가 음수로 하면 밑으로 내려가거나 그렇고 그 다음에 2번 a가 양수라고 하면 어떻다고? a가 양수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려진 애가 올라간 거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럼 a가 음수라고 하면 어떻게 돼? 원래 이렇게 그려지던 애가 이렇게 올라갔거나 혹은 내려갔겠지? 그래서 이걸 우상향하는 직선 얘를 우하향하는 직선이라고 부르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점점 가팔라질 거고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0이 가까워질수록 완만해질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자 4번 4번이 중요한데 3번 내가 방금 얘기했으니까 안 적어도 되고 자 마이너스 a,b를 대입하면 0이 나오고 0을 넣으면 b가 나온다 x절편과 y절편은 이렇다 오케이 이것까지 기억을 이걸 숫자로 외워 이걸 공식으로 외워야 돼 그럴 필요 없어 이거는 그냥 유도하면 돼 여기다 0 넣으면 바로 마이너스 a 분의 b 나오지 여기다가 0 넣으면 바로 b 나오고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하면 저절로 외워지는 거야 이런 거는 저절로 외워지는 거야 오케이 동의할 거야 지금 내 말을 잘 따라왔으면 저절로 외워진다는 걸 동의를 할 거고 몇 번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져 그럼 15번 한번 해보자 15번 한번 해보면 자 이것만 하고 마칩시다 15번은 자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3,4와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1차 함수 식을 구하래 그럼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단순한 방법은 뭐냐 y는 ax 더하기 b라고 놔 그 다음 여기다가 마이너스 3,4니까 일단 이렇게 쓰자 이렇게 식이 하나 나왔고 마이너스 3,4니까 그 다음 여기다 넣으면 3, 이렇게 식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 두 개의 연립일차 방전식 ab에 대한 연립일차 방전식 풀면 되겠지 그렇게 풀면 되고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푸는 방법 첫 번째 방법 이제 나는 조금 다르게 풀 건데 우리가 기울기라는 걸 배웠잖아 기울기라는 걸 배웠으니까 기울기를 이용해서 풀어보자고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 기울기를 구해봐 기울기를 구해보면 예를 들어서 얘에서 얘를 뺀다고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뺀다고 생각해 보면 3 빼기 4지 그럼 계산해보면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1에 2가 되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소리라고 그치?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y는 ax 더하기 b가 있는데 여기서 이 a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았다고 그럼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b가 된 거고 그럼 여기서 하면 되지 여기다가 이제 얼마쯤 넣어볼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쯤 넣어볼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y값은 얼마가 나와야 돼 3이 나와야지 그럼 해봤더니 어떻게 돼? 식이 b 더하기 2분의 1이 3이라는 식이 나오지 좌변 오면 바꿨어서도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쓴 거 여기 쓴 거지 그럼 b는 얼마다? 따라서 b는 2분의 얼마? 5가 되겠지?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풀었지 이렇고 이렇다 그래서 그러니까 직선에 식을 쓰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써? 아이고 굳이 또 여기다 써야겠네 자 직선에 식을 구하라니까 식은 y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5라고 써야지 답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찾았다 최종적인 답은 이거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면 오늘 한 건 뭐냐 기울기에 대해 썼어 기울기란 건 뭐냐 직선이 얼마나 기울어졌냐를 나타내주는데 식으로 나타났을 때는 1차항의 계수에 해당했고 그건 뭐냐 x1, y1과 x2, y2를 지난 직선이 있을 때 분모의 x의 변화량 x2 빼기 x1을 하고 분자에는 y의 변화량 y2 빼기 y1을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은 1차항의 계수가 바로 나온다는 거 이거 굉장히 자주 쓸 거니까 꼭 기억을 합시다 여기까지 할게 수고했어 ング 2차항의 계수 2차항의 계수 49ены 10 9 10